자네, 사슴이 아파서 못 보겠다. 니 물아, 이거 먹겠다고 내가 너무 빨개질 순 없다. 그렇지, 김비서. 나랑 똑같은 의견을 했네. 이게 대변인이고 김비서 역할 아니야? 좋았어. 자네, 연봉 올려주겠어. 7만원 더 올렸지? 자, 에이스, 이렇게 하자. 에이제이 렌터카, 아주 렌터카. 얘는 또 못 받아요. 콜만 받았는데 더 가서 좋은 패 되기 전에 눌러줘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 돈이 없거든. 그걸 노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에이제이인데 렌터카 지금 다 시동 걸었는데 어떻게 빼요? 여기서 카투기를 제발. 사투를 벌여, 그 돈으로. 정말 대단한 스크립. 임전무 퇴. 인성 쓰레기 전무가 있었대요. 임전무가. 그 지나가는데 그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 이제 안 무섭잖아. 침을 뱉었다고. 임전무 퇴. 네, 그랬답니다. 회사 다닐 때나 무섭지. 퇴사하고 나서 뭐 임씨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인성 그렇게 마음밭 그렇게 관리하지 말라고요. 임전무 퇴. 얼마나 무식합니까? 임전무 퇴. 다 죽네? 때리는 신용만 해도 그냥. 그란디. 예전에 정말 언제다라고 얘기 안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 정말 많아요. 많은데. 정말 많은데. 진짜 영화 친구에 나온 것처럼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 새끼야. 진짜 정말 정말 때려도 되는 선생님도 있을 것 같은데 때려야 된다가 아니라 진짜 법으로 따지면 진짜 슬기로운 감빵 생활 하실 분들 뭐 나 뭐니 지금 오픈했니? 진짜 축하해줘. 이럴 때 좋은 편 떠야 돼. 내가 이렇게 어리숙해 보일 때 애들이 냄비어 줄 때. 이럴 때 떠 줘야 돼. 이럴 때 좋은 편. 내가 뻥크해 찐 거 들켰을 때 다음에 좋은 편가 떠 줘야 돼. 이럴 때. 쇳 더 키우지 마. 얘는 오른쪽으로 하프 치겠지? 안 치네? 아 3조 남았구나. 빙. 아 하프 치크 걸. 얘가 치고 나와라 제발. 오케이. 콜. 근데 돈이 없네. 오케이. 콜. 거기다 프라우스까지 또 승용해요. 띠구덕 나가세요. 얘 프라우스 따가닥 받았구요. 어우 고맙습니다. 야. 오늘 전득전득하네요. 자. 오늘에다가. 아. 또 늘려? 왼쪽은 이제 억 단위로 내려갔죠. 억장도 무너지고.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이거 너무 들어갔다. 죽을테나. 왼쪽 부 잡았나봐. 지금 이정도가. 아니. 잔돈 털기예요. 얘는 플러시 떴네요. 아. 트리플이었구나. 아유 어쩜 좋지 이거는 문 문 열어드리겠다 부시고 나가셔도 돼요 문 문 부시는 소리 였습니다 당신은 눈부셔 였다가 지금 당신은 눈부셔 로 바뀌었어요 라임 짜라야나 에이스 포카 가나요 자 이때 애들이 막 플러시 뜨고 그래야 됩니다 달고 가 달고 가 야 달고 가 주는데 자 떠 줘야 됩니다 애들 삥 하프쳐 하프쳐 야 너 운 좋았다 내가 쳤으면 너 받았을 거 아냐 아 이거 너무 못 먹었다 근데 애들 폐가 안 죽으면 어떡해 그런 겁니다 발음 이다 발음이 왜 그래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자 다음 부에서 펑카 들어갑니다 펑카 들어가요 퓨어 펑카입니다 3원 페로 펑카 들어갑니다 오른쪽이 죽어줘야 되는데 얘가 펑카 할게 죽어 주기를 아 씨 떴네요 떴어요 김비서 실망하는 거 알아 자네 부모님께 참치 어 한마리 보내드렸네 물론 동원참치일세 진짜 참치는 비싸더라고 김비서 회사를 더 발전시켜서 다음엔 마구로 참치를 보내드리세 같이 이 회사를 키워나가세 이 무서운 경쟁자들 보소 책 말하면 죽이는 거 보소 저 되게 보소 나 같으면 2400억 들고 저 밑에 빵을 가서 논다 실탄 없으면 좀 딸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돈만으로 다 되냐 안 그래요 어떡하란 말이야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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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은 플러시 바라보로 들어가는 거고요 스트레이트도 바라볼 수 있고 액면만 보자면 다이 다이 했었어야지 다이 했었어야지 안 뜰 확률이 더 높은데 안 떴을 거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데 히든해 뜰 확률보다는 안 뜰 확률이 그래서 애가 그냥 히든해 뭐 뜨나 한번 받아보자 하고 들어오는 애들은 질러도 됩니다 근데 무지하게 강하게 나온다 그러면 콜만 받든지 그러면 되는 거죠 육방구 떼어주세요 육이 근데 하나 둘 셋 와 세 개나 나왔네요 없어 나 이제 플러시로 전환해야 돼 자 다이아 빨간다이아 다이아 빨간색 다이아 빨간색 다이아 빨간색 다이아 빨간색 백 스트레이트네 어머 나 육만 봤었어 양빵인 줄 몰랐어 진짜 이런 놈이 포카셔도 돼 그렇지만 오늘 100조 넘겼어요 예 스트레이트 길 제발 스트레이트 길어 오케이 스트레이트 제발 스트레이트 오케이 백 스트레이트 우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방언이 터진 소리입니다 아야야야야야 이집트 쪽 방언이 터졌네요 고맙습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예 복 받으실 겁니다 쉽지 K 기다립니다 K가 오른쪽에 다 갖고 있는데 한 장만 줘 내가 한 천억 줄 테니까 한 장만 줘 K K 다 갖고 K 다 나왔네 한 장 어디 숨어있지만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K가 남아있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야 야 이거 잘 들켜줘 잘 들켜준 거야 야 축하 축하 이렇게 약자로 써 놓으니까 크크크크크 같잖아 상대를 자극하지 말라 쑤 아이고 야야야야 모양을 숨겼어야지 아휴 두 개 있는 거랑 세 개 있는 거랑 다르잖아 뭐야 합주기가 됩시다 합 합 아휴 이거봐 애들 따라 들어오겠냐고 이거 죽는다고 쟤가 스트레이트 돼야 돼 스트레이트 됐기를 됐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야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나 소문자 A형이라 혈액형이 내가 듣는데도 마음이 철렁철렁한다고 하지마 다음엔 지금 한 건 잘했어 속이 다 시원해 그건 우리가 결정한 의사가 아니라 너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다고 발표해 알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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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10 10이 없네요 제의도 없고 이거 펑크합니다 금액이 안 비싸서 한번도 눌리지 못해 아휴 김비서 차라리 뭐라고 얘기 좀 해 일원에서 끝내지마 말을 왜 다 중결을 안 짓고 일원에서 끝내니 5보다는 5보다는 이렇게 하자 4 4 4 4 5 4 5 4 어디서 살았어? 뻥카를 못 죽여요 애들 아이고 거기다 이러면 뭐 발바닥으로 싸닥수연 맞을 뻔 했어요 발바닥으로 뻥 따고 맞을 뻔 했어요 자 타이약 모양 연관되어 있는거 가져가구요 타이약 쭉 가자 오우 짜툴 삥이야 질러 아휴 하프 칠걸 근데 그래봐 5천억인데 삥해서 얘가 하프치고 하프치고 이게 낫지 작은거에 너무 침 응? 아밀라제나 과소비하지 말라고 인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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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저리가 무서워 응? 그래 아 김미서 퇴근해 난 오늘 야근할테니 편하게 퇴근해 나 따윈 생각지 말고 퇴근하라고 생각지 말고 어머 오케이 나 욕했어 방금 씨 도레미 바솔라 씨 펩시 펩시 찔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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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성교육 참교육 시켜주는데 치고 나오네요 왼쪽 위에서 플러시 떴기를 제발 야 다이 떴네 다크서클 떴어 미소 화내지 마 이제 마무리 할 때가 됐어 99...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야지 이빨 안빠지고 99팔이 칠! 아이고 칠! 칠! 칠 왼쪽에 두 개 있죠 나한테 하나가 한 번 더 쳐 인석아! 난 뭐가 되니 인석아 두고보제잖아 우리 김비서 이렇게 호전적인 애 아니었는데 김비서가 지금 아주 그냥 카타칼라 갈고 있어 지금 응? 두고보자고 두고보자고 이번판에서 결말을 지어주마 이건 이제 다 인정해버린 꼴이에요 삥에 콜 들어가면 아직도 배가 없더효 이렇게 빨리 쳐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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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다행입니다 김비서 안되는거 지어짜서 마른 오징어 지어짜도 물이 나온다는 사적자들의 말이 떠오르는 그런 한판이었네 3434 이건 고민 많이 하지마 그러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거 아닌가요? 그렇지 고민 많이 했네 A가 4자로 보였네 A가 4자로 보였네 A가 4자로 보였네 아투로 봐주길 그리고 패가 별로야 돼 내가 먼저 치면 안돼 다 죽어 다 죽어 빨리 별게 없다는 얘기죠 원패어라는 얘기죠 다 죽어 원패어라는 얘기죠 다 죽어줘야 돼 오케이 괜찮죠 3주하면 괜찮잖아 이걸로 4원패어 갖고 괜찮지 뭐니 별로 낮은 높지도 않은 패 가지고 머니 먹었으면 좋지 뭐니 라임 쪄는거 보소 쪄는거 보소 진짜 어머 이거 뭐야 전적이 나오지 않나 32%면 잘했지 뭘 콜 콜 어디 이 사람 전적 볼까 어머 34% 어머 왠열 34% 어머 왠열 26% 콜 콜 나 승률 올라가는 소리 보소 나 고민 많이 해줘야 돼 너무 고민하면 또 더 먹을 생각하는 거 같아서 안돼 고맙습니다 고민 안 했으면 콜 안 받았을걸 바로 쳤으면 죽었을 수 있다고 7kg 자 7kg 5 5 5야 어디갔니 방금 5야 뻥을 쳐줘 주름살 늘고 있지 니네 바로 쳐줘야 돼 뻥인가 처럼 바로 쳐줘 이번에도 고민했어요 거봐 그러니까 머뭇머뭇 짝전이 막히네 내가 조금 고민하면서 1.7초 정도 해줬으면 또 콜 받았다니깐 스페이드 많이 안보여서 그러는거야 지금 스페이드 1,2,3,4,5개 5개 어머 안 떠도 먹겠다 이건 아 망설였어 잠깐 이거 봐 망설이지 말았어야지 바르쳤어 애가 원패어가 압박감 있거든 내가 원패어밖에 없는데 이런거 그래서 자격지심 가지면 안돼요 그럼 자신감 떨어진다고 자기를 응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세상에 유일한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인 지도자 간디는 죽을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 죽네 농담이다 그게 옛날에 김국진씨가 개그맨 콘테스트 때 해가지고 빵 터졌어 나 세계적인 지도자 간디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나 죽네 인턴 상륙작전에 성공한 메가더 그는 인천왕에 내리며 선글라스를 벗으며 말했다 한개 5천원 두개 7천원 이런 개그맨 썼어 자 구이 다 구워주겠다 구 투페어로 구이 구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뻥같은데 그러나 항상 우리가 뻥카수사대가 되서는 안돼요 인정해 주자 주 나쁘지 않겠지 아 좀 쉬는 것도 그래 뭐 김비서 얘기 내가 뭐 언제 거절한 적 있었나 언제 들어가 쉬라니까 안 들어가 그래 나는 오늘 야근한다고 마음 편히 들어가라고 몇 번 얘기 안하잖아 미안해 아이고 안 갈래 별거 없어 안 가길 잘했지 뭐야 타이슨도 위빙 한다는 거 잊지 말라고요 내가 포카드 들고 있어도 스티플이 있고 로티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눈치가 이렇게 빠삭하니 이렇게 가야되죠 크게 먹고 생각하면 크게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 자기통제력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지금 싸니까 가는 거지 내가 뭐 좋아서 가는 건 아니고 카가 있으니까 카투가 혹시나 될까 하고 안 됐잖아 차라리 편해 오 타다다다이가 됐네요 타다다다이 타다다이 카텐마팔 타다다다이 이때는 Come on 버려 J 90J QK A J 안보입니다 지금 자 앵론 좋구요 나도 뜬 듯이 해 얘 앞붙이면 안 돼 아이고 콜 받으면 별거 없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되는데 아...제이...아투? 아투? 오케이. 별거 없습니다. 그만해. 채통머리 없이. 자네 그렇게 가르쳤나, 내가? 나도 좋아. 자네. 잘했어. 얼. 얼. 싼걸? 뻥을 한번 쳐 볼게요. 여기서. 야. 어머. 뭐 이렇게 찝적여 보는거죠. 찔떡찔떡 돼 보는거죠. 게임을 시작합니다. 아 6원패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아 이거 어떡하죠? 못 버립니다. 어머 어디갔어? 화면 왜 이래? 야 화면 진짜 나왔네. 너 잠깐 실명 했었니? 야 오른쪽에 여기 또 참 나한테 오지. 와 이거. 아 요건 배 찢었으면 이거 지금 플러시 상태인데. 질러. 금액 싸잖아. 엔터. 여기서 물러서면 안 돼. 물러서서 안 돼. 콜만 받았죠? 물러서면 안 됩니다. 자. 어머나 쎄다. 그동안 봄모습 중에 너무. 야. 올인 거의 던졌네요. 미안해. 김비서 마지막에 요런 꼴로 나타날지는 몰랐네. 사장의 누더기가 된 옷을 입고 와서. 감탄해. 대박이네요. 야 근데 몇십조 걸었기 때문에 쟤 떴습니다. 전 안 떴고. 그러니 죽어줄 수밖에. 자네는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죽어줘야겠어. 옛날에 마피아 영화 이런 거 보면. 자네한테 너무 많은 정보가 왔어. 그 정보를 보내지 않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 자네 보내주지 않는 일이야. 짐은 지민이다. 자. 마집 가자 마집. 마집 가자 마집. 글러먹었네. 글러먹었네. 카드투장 남았는데. 글러먹었네. 글러먹었어. 글러먹었네. 글러먹었네. 7차 먹은 뭐. 마투에 자존심이 있죠. 카드투가 있구나. 플러시 있구나. 자 이제 슬슬 떠날 때가 됐습니다. 하향새를 걸을 땐 미련없이 떠야 됩니다. 미련없이 떠나간 사람. 너무나도 그리운 사람. 먼 훗날에 생각이 날까. 내 사연을 전해주려나. 고스모스. 길을 따라서. 또 셔. 알았어. 자. 이제 저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즐거웠구요.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O와 J중에 하나 떠주면 되는데. 왼쪽에 O가 보이지만. J는 안보이고. O도 많이 안보입니다. 자. O는 조금. O 떴죠. 어머. 5678. 어머. 나 뭐한거니. 양빵이 아니었구나. 자. 그럼 4와 J. 둘 중에 하나 떠주면 됩니다. 아이구. 애들 내꺼는 안죽더라고. 뻥카로 안와봐. 자. 이제 점점 하향새니까. 운빨 다 했나봐. 게임을 시작합니다. 운빨이 다 했어. 운빨이 다 했었나봐. 그때. 무섭지? 하트 3개 3개 있으니까. 너도 3개라고 덤비니? Check. Check this sound. 하트 나오는게 당연하죠. 아. 니가. 우리. 아. 야. 빨리 죽던가. 자. 이번엔 따든. 안 따든. 마지막 판입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 해주시면. 결과 좋은 결과 있으리라구. 믿어 의심치 않아. 우. 590제. 590제. QK가죠. 10 들어오세요. 10. 왼쪽에 하나. 왼쪽에 두개네요. 3개 다 떴어. 이런 암담하지. 1개. 안 떴네. 마지막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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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한파만 더 할게. 끝 마무리가. 좀 이렇게. 그렇잖아. 강아지 데리고 산책나갔다가 강아지가 배변해서 똥 닦아줄 때 손가락을 묻은 느낌 근데 개똥은 냄새가 나던데? 고양이똥은 냄새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고양이를 되게 키우고 싶은데 털 작살일 것 같아서 좋겠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안해요 이게 도박 초기 증세입니다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요 저는 아는 사람들이건 모르는 사람들이건 사람 대 사람으로 포커 아예 안 안습니다 치지도 않고요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우리 구독자 분께서 애니팡 포커 맨날 진다고 방법 좀 알려달래서 울리는 거예요 저는 가족들하고 명절때만 좀 쳐요 승리하는 모습으로 완성되길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좋은 밤 되세요 고맙습니다